내 목소리 첫번째 해라 정답 보내는 이제 바람이나 불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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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가뿍뿍뿍뿍뿍뿍뿍뿍뿍뿍뿍뿍뿍 골고루가 흘러 흘러 나여기 나여기와서 어디로 갈 것나고 무엇이냐고 나에겐 놓지 마라 흰색은 파란 전원 흰색은 굿굿 전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만 한 번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만 고맙으세요 이 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찬란다고 생각만 있잖아 찬란히 덮은 것이라 새해를 사는 사람들을 구워만 한 만큼 아래와는 기운을 꼭 살리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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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부었나면 버릇에 부었나면 나에게는 굿짓을 마라 이 기능을 바란 따라 벚궈나든 거짓을 때 나에게 부었나든 거짓을 때 어디로 갈 것냐고 무엇일 거냐고 나에게는 굿짓을 마라 기초가 흩 pana 빛새는 파란res 기초가 흩냄 그네 흩냄 바다 흩냄 찬란히 덮에 전에 사진 찍었라면 이게 이거는 이제 에코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용 사회장 가입해가지고 이게 바꿔주고 그래야 돼 제가 원래는 이제 사회만 본다고 해가지고 땅콩을 안 차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깡콩 사야 어울려 이렇게 깡통을 차고 있어야지 이게 좀 짭짤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게 막 뭐라고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앞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딱 알아요 사과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정의나 주지 말지 그걸로 한 번 더 해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정혜진님한테 빅장군을 가져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봤더니만 당연히 가져가야지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분이 그 가수분이 모정님을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사복을 입고 우리 가수분이 그 저기 노래를 부르고 네 그 모습이 이 부분을 보고 테레됐다고 하는데 네 여기 계신데 네 그거를 우리 저기 가수 조명님 어디 갔어요? 조명님 원장 갔어요 원장 아 저기인데 저기 가셨어 고객님 바쁘셔요? 네 아 바쁘세요? 네 그러면 일 보세요 자 아니 왜냐면은 안 바쁘면은 그 우리 정혜진님의 메딜리 디스폰 메딜리를 틀어놓고 제가 빅을 한 번 쳐드릴까 했는데 바쁘면은 어쩔 수가 없고 예 그냥 일 보세요 네 네네 지금 뭔 얘기인지 하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은 정혜를 안 치지 말고 그걸로 한 번 해고 만약에 굉장히 좋으면은 우리 순종이하고 저하고 같이 후회수로 복장으로 한 번 해 드릴게요 오케이? 네 혹시 31일 처음 처음 봤다 하시는 분? 다 찍어요 다 찍어요 다 아 유튜브 말고 실제로 저요 저요 아 실제로 처음 보셔어요? 여기요 여기 아 진짜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멋있죠? 귀여워 귀여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의나 주지 말지 그걸로 한 번 해 드리고 네 신나게 한 번 해봅시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있지만은 진짜 이 가수 보종에 있는 그 팬분들은 진짜 다른 팬분들보다는 진짜 호응도가 최고로 좋다고 이 난장바닥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밥먹은 사람 여러분 아직까지 뭔 일인지 모르네 자 아 한부턴 예 이천에 오세요 예 이천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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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amız 이천에 오세요 이천에 오세요 이천에 오세요 거기서 이 publishers 있구요 예 아니고 ню 보니까 장 조 우리는 정의나 띄지 말지 그걸 하면서 혹시 이 층에 몇 분 계세요? 노래 90분? 네? 다섯 명. 네. 다섯 명은 적어갖고 이리로 가져오시면 돼요. 네. 적어갖고 이리로 가져오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제가 정의나 띄지 말지 노래 하나를 부르는 동안에 노래 5분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 5분을 칭찬해갖고 빨리 여기 대각이 큰 애가 되시면 됩니다. 자. 정의나 띄지 말지 한 번 더 봅시다. 갑시다. 즉! 자. 어차피 이 노래는 다 아쉬운 것 한 번 생각하면서 다시 불릅시다. 달려! 달려! stories 저리와 others 한번 더 봅시다. 자리 모두가 하난마디에 누구만 주목하는 사랑 자 모두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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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의 맨날 나의 맨날 그 상처가 너무만 발로 자랑이 바람처럼 스쳐서 날만해 저빈이나 쉬지 말이지 야 다른 곳에서는 이런 노래가 딱 1절이 끝난다 제가 한 번도 지는 건 그러는데 에이 가자 사랑한다 한마디에 백마로 에이 사랑한다 했던 버논 라고 하던 말 이 상처만 주목한 사 スモディ君のための始まり 流れてく山荘がのぶ記憶よ シャガリンスクションがいる イノリーマーに セミナーが出てくるのに オープンが運命になる セミナーに入る オープンが運命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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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宝槍が運命に通り あなたがゴディ君の答え 嫌が運命になる ティスの手は エイフリー Comeisses セミナーだ 初They ambition 여기 준비 됐어요? 다섯 분? 왜냐면은 삼신기 공연도 공연이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이제 노래 쉽게 말하면 5분이 타입니다 이게 디프리 타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회를 맡겼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노래를 시켜드려야지 제 운무입니다 자 먼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섯 분을 먼저 노래를 빨리 해드리고 대구에 있는 분들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대구 얼른 내려오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진짜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왔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오랫동안 이 버스 기사를 잡고 있으면은 뭐가 나가요? 그렇죠 돈이 나갑니다 빨리 움직여야지 글나가 자 먼저 첫번째고 어? 응? 형의 손 응 남들이야 칠도서 꿀꿀 참마라 모두들 심이 나서 춤을 추지만 금나물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중단장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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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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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